조선공주로 아버지 이성계에 의해 비궁이가 된 경순공주 경순공주는 조선의 창업군주 태조 이성계와 그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의 딸이며 조선의 초대 왕세자 의안대군의 동북 누나입니다. 고려 말 무장이었던 아버지 이성계와 그의 경처인 어머니 강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경처는 고려 시절 일부의 처제의 일환으로 고향의 둔양처와 달리 개성에 있는 부인입니다. 경순공주의 태어난 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자춘 신도비의 기록과 신덕왕후가 태어난 애 등을 종합해볼 때 1370년대 초반에 태어났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록대부 판장작감사 이공의 신도비명 판 340의 전부인은 밀직 부사로 치사한 한공위경의 딸인데 원신특주에 봉해졌다. 구인이 낳은 아들로 방우는 전예의 판서이고 방관은 추충여절위기공신봉익대부 지밀직서사 겸 군부판서 응양군성호군이고 방인은 중정대부 신호의 대호군이고 방관은 전군기소윈이고 방원은 통증랑예의정랑치재규이고 방현은 종사랑성균박사이며 딸들은 모두 어리다. 후부인은 판 344 강공휘윤성의 딸인데 부인이 낳은 아들로는 고공자랑인 방범과 군기녹사인 방석에 있으며 딸은 대호군이제에게 출가하였다. 이후 고려후기의 문신 이조년의 증손자이자 권신이인임의 조카인 이재와 결혼을 했는데 1392년에 아버지 이성계가 새나라 조선을 건국하고 초대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동시에 어머니도 왕비가 되어 현비에 봉작되었고 본인도 왕과 왕비의 정녀가 되어 경순공주의 봉호를 받았으며 남편 이재는 왕의 사위가 되어 부마로서 흥안군에 봉해졌습니다. 남편인 이재는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는 데 공을 세워 태조 원년인 1392년 10월 이성계는 사위인 이재를 1등 계곡 공신으로 봉하고 공신교서를 하사했습니다. 이때 이재가 하사받은 공신교서인 이재 계곡 공신교서는 국보 제3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8월 1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1396년명 흥무 29년 밤의 현비가 이득본의 집에서 흥허다. 밤의 현비가 이득본의 집에서 흥허였다. 임금이 통곡하고 슬퍼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조해와 저자실을 10일간 정지하였다. 그리고 태조 7년인 1398년 음력 8월 26일 1차 왕자의 난이 발발해 경순공주는 이복오빠인 이방원칙에 의해 남편 첫째 남동생 그리고 둘째 남동생을 잃게 됩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398년명 흥무 31년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숙총되다. 이재가 사제에 돌아가니 웅주가 이재에게 일렀다. 내가 공과 함께 정한군의 사제에 간다면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는 듣지 않더니 저녁때의 군사들이 뒤따라와서 그를 죽였다. 정한군이 이 소식을 듣고 그제야 놀라서 즉시 진모 전흥을 불러서 말하였다. 흥한군이 죽었으니 노비가 반드시 장차 도망에 흩어질 것이다. 그대가 군사 십여명을 거느리고 흥한군 집에 이르러 시체를 거두게 하고 노비들에게 신직하기를 만약 도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꾸일에 반드시 중한 죄를 줄 것이다 하라. 전흥이 그 집에 이르러 시비를 시켜들어가 고하기를 놀라지 마시오. 나는 정한군의 진모입니다. 하고는 이에 시체를 염습하는 모든 일을 한결같이 정한군의 명령대로 하니 웅주가 감격하여 울었다. 한순간에 남편과 동생들을 잃은 경순공주는 슬픔에 잠겼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신덕왕후의 자식인 그녀마저 이방원에게 해를 당할까봐 안타까워한 아버지에 의해 비군의가 되어 출가를 합니다. 정종실루기권 정종 1년 9월 10일 정축 6번째 기사 1399년명 건문 1년 태상왕이 경순공주로 하여금 여승이 되게 하였는데 공주는 이제의 아내였다. 머리를 깎을 때에 임하여 편연히 눈물을 흘렸다. 그 이후 정업원에 머물렀는데 정업원은 주로 남편을 잃은 왕실 여인들이 기거했던 사찰로 태종이왕위에 오른 후 적극적인 숙려옥불 정책을 펼쳐 사찰들을 폐쇄할 때도 정업원만은 예외로 했습니다. 신하들이 정업원의 예산이 사치스러운 것을 일컬어 폐쇄를 주장했음에도 끝까지 정업원을 유지시킨 것을 미루어 볼 때 그곳에 머물고 있는 누이를 해야면 안 되는 태종의 죄책감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태종은 왕실과 관련된 사찰은 상대적으로 유순한 정책을 취했는데 경순공주와 청룡사 말고도 아버지인 태조가 자주 찾았던 회엄사도 신하들이 폐쇄하라고 해도 아버지가 벌이는 불사에 대해서는 하도록 놔뒀습니다. 또한 본인도 원경왕후가 위독할 때 승려들을 불러 불사를 지낸 적이 있는데 불교에 대해서뿐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이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거나 권력의 위협이 되지 않는 상대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몇 년 후인 태종 7년인 1407년 9월 8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가 사망하자 이복오빠 태종은 조문을 갖고 정종과 태종은 애도하는 의미로 며칠 동안 고기 반찬을 피했다고 합니다. 생전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어 남편의 조카인 이윤이 대를 이었으며 뿐날 조카 세종이 그녀의 남편 이재의 신원을 회복시켜주었습니다. 한편 태조의 딸들은 전부 생년이 알려져 있지 않아 정확한 순서를 알 수 없어 그녀가 몇째 딸인지에 대해 서랑설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의왕후의 소생인 경신공주와 경선공주의 이은 적삼녀로 추정했었고 선원록에도 그렇게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우왕 13년인 1387년에 지어진 이자춘신도 비문에 따르면 경순공주는 대우군 이재와 결혼했다고 쓰여있는데 신의왕후의 두 딸은 아직 어리다고 쓰여있습니다. 또한 태조실록에도 의화도 회군 당시인 1388년에 신의왕후의 두 딸과 신덕왕후의 두 아들은 어렸다고 기록되었고 1393년에도 경순공주는 이재와 혼인했는데 경신경선공주는 어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녀는 태조의 세 정녀들 중 적장녀이자 태조의 다섯 딸 중 장녀로 추정되는데 경신경선공주와 숙신공주는 경순공주보다 나이가 적은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의령공주도 남편인 개천이 이등이 1379년생이라 남편과 비슷한 나이대라면 경순공주가 언니가 됩니다. 사극용의 눈물에서는 김나우가 연기를 했는데 총명하고 다부진 여성으로 신덕왕후의 세자녀 중 가장 왕족답게 나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극한 효심으로 모시고 이복 오라버니들과의 관계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불교에 입문할 때 이성계가 손수머리를 잘라주며 삭발하는 장면에서 진짜로 삭발을 했는데 장소도 실제 사찰인 순천선암사이고 선암사 스님들이 엑스트라로 출연을 했습니다. 태종이방원에서는 최다혜가 연기를 했으며 18회차 방송에서 실제로 삭발을 했는데 여러 드라마에서 경순공주 역을 맡은 배우들은 정도전에 나왔던 고주연을 제외하고 모두 실제로 삭발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순공주가 비군이가 되는 이야기를 다룬 법보신문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1399년 조선의 공주가 출가했다. 왕이 직접 딸의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유교적 이념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비난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하들 모두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쏟았다.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슴에 안고 속세를 등지려 하는 공주의 기구한 삶이 가엾고 애달팠다. 태조 이성계의 딸 경순공주. 그녀는 조선 최초의 왕실 출가자다. 어머니를 여인지 2년 만에 왕이찬탈의 희생양으로 두 오빠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비운의 공주이기도 하다. 경순공주의 출가는 그녀의 돈독한 불심의 발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 이성계의 간곡한 권유에서 비롯됐다. 미안하다. 이 모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구나. 바닥에 떨어진 공주의 머리카락을 보며 이성계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들과 사위를 일시에 잃고 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출가시키는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참담했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 왕조를 열고자 손에 피를 묻힌 데 대한 업보인가 싶었다. 경순공주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활기찬 성품으로 시집간 후에도 자주 궁을 드나들며 왕을 기쁘게 했던 사랑스러운 막내딸. 그 밝은 성품을 유난히 아끼고 예뻐했었는데 이제 영롱하게 빛나던 눈동자는 그 빛을 잃었고 수척한 얼굴에는 일말의 생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어찌 말로 다할까. 파래란이 드러난 딸의 맨머리가 가슴을 헤집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저 통탄스러울 딸입니다. 방원은 신덕왕후 소생의 두 동생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방석의 세자 옥립의 힘을 모았던 정도전 등 공신들과 경순공주의 남편이자 왕의 사위인 이제까지 모조리 차단했다. 신덕왕후 소생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식이 바로 경순공주였다. 방원의 극악무도한 행위에 이성계는 대노했다. 왕이 되기 위해 피부치를 죽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미 방원의 세력은 아버지와 비등할 정도로 확대돼 있었다. 방원에게 크게 실망한 왕은 궁궐을 떠나려 했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급히 경순공주를 찾았다. 유일하게 남은 딸의 목숨이라도 보호해야 했다. 그래서 출가를 명했다. 출가는 딸의 안의를 위해 태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 출가를 통해 경순공주는 왕의 딸이 아닌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왕의 딸은 항시 목숨이 위태로울 테지만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면 아무리 왕이라 해도 그녀를 함부로 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들로부터 위협받는 딸의 목숨을 지켜내야 하다니 하늘이 통탄할 노릇이었다. 남편을 잃은 후 깊은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 있던 경순공주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권유에 갈등했다. 출가의 듯이야 언제나 마음속에 품어왔던 발언이지만 새석의 고통에 등 떠밀리듯 출가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러면서도 끔찍한 심적 고통에서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도 컸다. 출가의 몸은 왕실을 떠나더라도 가슴이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은 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깊은 슬픔 속에서 과거의 기억만이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남편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후회와 죄책감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그녀는 남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방원의 집으로 들어가길 설득했다. 후회 일이 어찌됐든 목숨만은 건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녀에게 누가 왕이 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아무도 죽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뿐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단호했다. 꼿꼿하고 강직한 성품의 남편에게는 한낱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릇된 길을 간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성계가 일찍이 그를 경승공주의 배필로 점찍고 이시 성과 각종 재물을 하사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것도 그런 성품을 특별히 아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은 결국 그 성품 때문에 죽음을 맞았다. 아니 왕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내가 공주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귀족의 딸이었다면 아무도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살 수 있었을까. 고통은 더해져만 갔다. 우문불출한 채 눈물로 하루를 지새우길 서너 달 공주는 마음을 굳히고 아버지를 찾았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 가족들이 웃음으로 함께했던 기억이 스며든 분거를 영원히 떠나기로 했다. 그리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품에 기대어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먼저 떠나 니들의 명복을 빌며 여생을 보낼 것을 서운했다. 오랜만에 마주한 분야는 상복 차림에 수착한 모습이었다. 딸의 상한 모습의 왕은 가슴이 젊었다. 노쇄야 나비의 눈물에도 공주는 담담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삼면도 채 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잃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죽고 죽이는 왕실에서는 이제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분쟁과 갈등, 욕망으로 얽혀있는 더러운 세속을 떠나 부처님의 품에 기이하겠다고 서운한 마음은 마치 금강과 같이 단단했다. 무명초를 잘라낸 경순공주는 아버지와 함께 지금의 동대문에 위치한 비군이원 청룡사를 찾았다. 청룡사는 당시 왕실 여성들이 출가해 수행하던 귀차였다. 청룡사에 들어서자 이미 기별을 받은 비군이들이 그녀를 맞았다. 대부분 멸망한 고려왕실 여성들로 그 중에는 공민왕의 후비인 해비도 있었다. 해빈은 공민왕이 시해당하자 출가했고 청룡사 주지가 되어 고려 멸망 후에도 변함없이 수행에 전념하고 있던 타였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아픈 기억은 후를 털어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을 통해 업장을 닦아내는데 전념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음을 향해 한 발 한 발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고통도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해비의 진심어린 위로였다. 그제서야 왈칵 눈물이 솟았다. 공주의 야윈 어깨를 쓰다듬던 스님의 눈시울도 덩달아 붉어졌다. 가족을 잃은 그 고통이 오죽하랴. 지금은 청룡사의 주지로 비군이들을 이끌며 수행에 전념하고 있지만 해비 역시 왕실의 이해관계에 희생돼 누구보다 기구한 삶을 살았기에 공주의 고통이 남을 갖지 않았다. 해비는 공민왕과 결혼했지만 평생 노국공주의 그늘에 가렸자 외면당했고 노국공주가 죽은 후에는 명문자재들로 구성된 자재위의 횡포에 적자니 실음했다. 자재위는 공민왕이 아들을 얻기 위해 왕비와 사통을 허락한 후 온갖 음행을 시도하며 그녀와 다른 왕비들을 괴롭혔다. 견디기 힘든 지난한 세월이었지만 해비는 끝까지 결연한 의지로 절개를 지켜냈다. 고통스러운 삶의 부처님 가르침이 굳건한 버팀목이었음은 당연지사다. 공민왕이 시해당한 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출가한 이유는 얽히고 설킨세속의 어지러운 욕망에 못내 지쳐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해비와 경승공주는 같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기에 더욱더 서로를 의지했다. 공주가 출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올케인 의원대 군의 부인 심씨도 청룡사로 출가했으며 심씨는 해비가 죽은 후 청룡사 주지가 되어 사찰을 운영했다고 한다. 멸망한 고려나 새나라 조선이나 항상 희생양은 정치적으로 소외된 힘없는 여성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정업원은 상처받은 왕실 여성들을 자비로 보듬는 안식처에 다름없었다. 때문에 정업원에 머무는 비군이들은 나라가 바뀌고 불교가 배척당해도 세간의 동정어린 따뜻한 시선 속에서 지속적인 왕실의 비호를 받았다. 세상을 미혹시키고 백성을 속인다는 이유로 불교를 배척하고 꺼려한 태종조차 폐불정책을 내걸고 사찰들을 폐쇄할 때에도 정업원만은 그대로 두고 토지와 노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특히 태종은 극단적으로 반불교 신류교적 정책을 펼쳤음에도 유신들이 정업원을 일컬어 1년 예산이 100석이나 되고 알려지지 않는 비용은 더 심하다며 철폐를 주장하자 이를 묵살하는 등 특별히 대우했다. 어쩌면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는 무거운 죄업이 정업원에 머물고 있는 동생 경순공주에 대한 깊은 죄책감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조선 최고의 비운의 여성으로 손꼽히는 경순공주. 세속의 어지러움은 사랑하는 이들을 모조리 빼앗아갔지만 그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불제자의 길을 걸으며 희생된 이들의 극나광생을 빌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수행이 깊어진 끝에는 어쩌면 방원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그 죄업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배달은 오빠를 위한 기도를 올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아버지 이성계에 의해 비군이가 된 경순공주였습니다.